Q. 어떤 프로그램이 더 있나요? Q.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를 많이 손을 내서 꼼꼼어져 있어서 Q. 왜 이렇게 자꾸 머리에 넘겨요? Q. 한 번 손을 내는 날이에요? Q. 이번 주에 그런 날이에요? Q. 피곤한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너무 이래서 죄송합니다 Q. 형이 근데 자꾸 머리 넘기면 옆에 있는 형이 좋아해요 아 옆에 형님 나 좀 그만 좋아해서 그냥 머리를 살짝 이렇게 넘기면서 약간 내 심장도 같이 이렇게 딱 쓸어넘기게 될 거 같아 자리 바꿀 사람! 자리 바꿀 사람! 더 바꿀 사람! 자리 바꿀 사람! 도망가 도망가 둘이서 그쵸 사실 없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네 농담입니다 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하면 좋을까요? 어떤 거 하면 좋지 잠까지 맞게 되죠? 네 안돼 자물쇠 목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추천받습니다 케미 이름? 네 약간 확 떨지도 괜찮고 이제 혁이 형보다 어두운 거지 그쵸 엄청 확돌이 좋아요 또 좋습니다 둘이서 하니까 좀 나이 같기도 한데 네 뭔가 뭔가 오 아쉽다 아 나 그걸 가끔 아 쑥스럽네 뭐였지? 기다리던 밤 진짜요? 입덕하셔 이제 맞아요 진짜 네 혼자 만드는 거 들려드리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뭐가 원래 오 너무 즉석인데 아 너무너무 특징적이야 너무 잘 그거 해달라고 하시네 그렇잖아 탬패 탬패 아이사라기로 해야죠 그렇네 네 다 말했는데 아 네 네 좋아요 네 맞아요 제발 실천해줘 나를 잃고 아 안돼 아 아 아니야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오 오 오 오 그쵸 진짜 진짜 우리에서 너무 좋아 진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스캐르비안 베이동 가고 이런데 많이 갔었습니다 아 유원지구나 맞아 맞아 어 아니야 맞아 괜찮다 괜찮다 라디오 아이제이벌트 주변 환경 왔습니다 아 시험을 시험을 후딱 치르고 오면 어떡해요 후딱 치를 수 그러면 어떡해요 잘 보는 거야 너무 귀여워 아 아 그거는 아니죠 전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진짜 누구야 야구라 야구라 본 적 없다 그치 나 어디서 울었는지 알 것 같아 나도 거기서 큰일날 뻔했어 안돼 안돼 큰일날 스파이더맨 재밌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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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안 되죠 아 그치 눈물이 진짜 많아져서 진짜 나도 좋아하긴 해 찍고 싶어요 음 그거 할 거냐고요 어 추천받을게요 아이브 약간 어 많이 먹어야죠 이제 뭐예요 고구마 거짓말 누구야 해물 안 먹고요 일단 일단 야채도 잘 물고루 좋아해요 사실 그만 김치 진짜 좋아 뭐지 그 붕어빵? 사방국 아 맞아 맞아 붕어빵 나는 모르겠는데 아 너무 웃겨 분명 있었어 불라면 어 진 그리고 불라면 어 맞은 줄 알아 그거 사려고요 어 그거 있으면 아 저도 귀여워 야 숙생 하나 드리자 굿 오케이 오케이 나 햇밥 먹잖아 밥솥이 없어서 맞아 우리 햇밥 먹지 사실 밥솥이 없어도 저 졸려 보이나요? ㅋㅋㅋㅋ 아니에요 음 물을 쓸까요? 분위기 짠 그렇다면 그런거죠 네 그럼요 네 오케이 오케이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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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페스트 콘서트 오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 춰죠? 너뿐이야 노래를 너뿐이었다고 하시는데 오늘의 TMI랑 그러면 저희 노래방도 할게요 안녕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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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살짝 이렇게 넘기면서 약간 내 심장도 같이 이렇게 딱 쓸어낸기는데 내 심장도 같이 이렇게 딱 쓸어낸기는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